안녕하세요 저는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호텔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사입니다 저는 제 개인 식당을 창업하는 것이 꿈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저금임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제1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신용등급도 낮고 담보도 없어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제2. 3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으려니 이자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민들의 대출을 도와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 운영, 시설자금을 마련해주는 미소금융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과 차입신청을 마치신 후 일주일가량의 대출심사기간을 거친 뒤에 약정체결이 되면 손쉽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지 못하셨나요? 검색창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입력해보세요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서민금융상품을 클릭한 뒤 자금용도와 신용등급, 조건을 자신에게 맞게 선택하고 조회하면 자기에게 맞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답니다 너무 간편하죠? 여러분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